한글이의 TV 400만 명 이상이 즐긴 전작 수호지의 성공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던전 RPG죠. 던전크러쉬4카카오가 전격 출시됐습니다. 던전크러쉬4카카오는 영웅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롤플레잉 게임 요소에 아기자기하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, 고품격 그래픽, 박진감 넘치는 전투, 약 200개의 던전 등 기존 RPG의 장점을 발전시켜 보다 진화된 게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특히 과금 유저만 누릴 수 있었던 기존의 VIP 시스템에서 벗어나 게임만 열심히 하면 VIP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해 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편 던전크러쉬4카카오는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한글이의 T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